별도 인사 규정까지 신설해 특별 승진이 된 논란이 됐던 충북대병원 모 간호부장이 이번에는 병원 노조 임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병원 노조는 모 간호부장이 지지하던 특정 후보가 떨어지자 간호사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대병원 직원 식당 입구 게시판 부당 노동행위 묵인하는 충북대병원장을 규탄한다는 글과 함께 간호부장은 부당 노동행위를 공개 사과하라는 피켓이 놓여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원대 충북지부에서 18일자로 개시한 성명입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7대 임원 선거를 앞두고 간호부장이 간호부 관리와 일반 간호사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종용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본인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자 간호사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쪽 입장에서는 이런 사태를 사실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투쟁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당장 앞으로는 보직 해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테고요. 이 정도 수준인 사람이 병원의 어떤 보직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병원으로서도 수치스러운 부분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이후 간호부장의 보직 해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실제로 선거 이후 12월 21일 전후에 200여 명의 간호사 조합원이 일시 탈퇴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입니다. 당초 병원 노조원 수는 간호부 650여 명을 포함해 1,081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890명이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원 규모가 1,000명을 넘어서면 노조 전임자를 5명까지 확보할 수 있지만 이번 일로 인해 3명의 전임자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게 노조 측 입장입니다. 노조는 간호부장의 선거 개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노조 활동을 침해한 유협적인 일이라며 충북대병원은 간호부장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간호부장은 HCN과의 전화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무근이며 조만간 대외 협력실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차기 충북대 병원장 후보 추천이 병원 이사회를 통해 이뤄져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